솔직하게 K.I.Y.가 오해가 좋다 D.N.이가 오해가 좋다 D.N.이지 사랑하는 거 같긴 한데? 사랑하는 거 같긴 한데? 사랑하는 거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한번 더 동화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하게 오 예 나 사랑해? 완전... 완전 사랑하지 야 사랑한다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진짜 진짜 엄청 많이 사랑해 아니 부족해 근데 저 동혜 오빠 더 좋아하는 거 알죠? 저 동혜가 더 좋아하는 거 알지? 동혜는 나도 좋아하는 거 알지. 동혜가 더 좋아하는 거 알지? 동혜는 나도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진짜예요. 이건 도둑아. 동호 과장님. 다닮인 형님. 시킨 2018년도 야심찬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르지만 의정 씨가 특시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편집됐네. 이거 읽어보자. 내 거야 진짜로.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뭔가 하셨는데 편집이 됐다. 1차 대편집이 있었네요. 확 자라, 확 줄었는데. 여기에 항상 동해가 이걸 다 입으면서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은혁이를 생각하는. 은혁이. 여행이 좋아. 여행 너무 좋지. 여행 갈까? 뭐 해도 좋아 네가. 뭐라고 결정해도 네 편이야. 네 편이고. 그냥 항상 너 옆에 그냥 내가 있을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안 와! 안 와! 네 편집을 할 수 있죠. 같이 있어줘요. 네. 내가 갖고 오고 싶어. 그럼. 너무 맛있었어. 우리 같이 살잖아. 우리 같이 살잖아. 우리 같이 살잖아. 우리 같이 살잖아. 아 가 빨리. 같이 가자. 나가서 그럼. 같이 나가서. 너한테 끌려. 방금 상처받을 뻔했어요. 아니 상처받을 뻔했어요. 너를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데. 아. 갑자기 쳤다가도. 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어. 매력 있네.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보고 싶은 거야. 나 오늘 들어가다가 마세라티 산다. 나 태우러 와. 우리 같이 살아남는 것 같다. 멋있는데? 어 나는 이 사진. 잘생겼네. 진짜. 나야?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나오는 거야. 패션의 비주얼이 넘버원은. 너기 때문에. 솔직히 찰떡 헤어스타일은 잘. 너무 다 잘 어울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그 D&E 앨범을 준비하면서 곡을 좀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이제 각자의 이제 컨셉을 좀 이렇게 잡아요 은혁이가 이렇게 나오면 멋있겠다 눈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귀엽게 생겼다 누가 보면 마흔 살인 줄 알겠네 아니, 그건 지금도 네 살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입술, 입밤 좀 발라야겠네 섹시한 입술인가요? 둘 거의 섹시한데 은혁이가 은혁이 생각하는 이제 입덕 포인트는 입 이 입술이 이게 입덕 포인트예요 얘는 여기 여기 I love it I love it 진짜 되게 매력적인 입술 아니에요? 네 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천재다 이 언변에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참 작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불리한 배를 만났다 날 구해줄 거 같은 멤버는? 날 구해줄 거 같은 멤버 날 구해줄 거 같은 멤버 아, 이거? 어제 실태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 아, 우리 둘은 함께 있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오케이 아니, 왜 동해를 골랐어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치입니다 항상 남주야 상남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뭔지 아세요? 저예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이 곡은 너의 목소리가 채워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항상 설레이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널 널 불러내는 게 재밌으면서도 아무데나 펴서 골라도 동해는 다 볼 수 있어 넌 다 볼 수 있어 와, 이거 진짜 오, 근데 내가 급하게 골랐는데 되게 잘 골랐다 봐봐 아무데나 또 펴볼까? 어 또 멋있다 이 봐 꽃? 네 꽃이 있다면 꽃이 있다면 꽃 왜요? 짜져 있어요? 네 진짜 디에니 복은 거의 뭐 타이틀 복을 항상 또 공예를 하십니까 천재 작곡가 이동혜 씨가 베토벤이야 네 늘 그려왔듯이 천재 작곡가 이동혜 씨가 곡 작업에 몰두하셨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너가 쓴 곡이면 당연히 할게 야, 이 동네 배드 꼭 만드느라 고생했다 노래 너무 좋다 그런 이제 좀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들이 힘이 되고 큰 용기를 항상 주는 것 같아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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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 이 동네 어디야? 아, 촬영하자고 빨리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디얼 와, 전혀 몰랐어 형이 이게 깜짝 서프라이즈 어, 전혀 몰랐어 눈물 한 방울 뽑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어머니끼도 감사합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정말 아, 이번엔 몸감 좋았다 눈물 준비할 줄 진짜 생일을 잘 보내겠습니다 유튜브도 축하해 하하하하하하 우리 앞머리 계속 똑같이만 입고 같은 옷 두 마리 해, 너무 예뻐 같은 옷 입자 어, 야, 루이 한 번 좋아한다 뭐 아니야? 야, 머리도 루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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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흐더워 지혜니 같지 않아? 지혜니네 아, 아, 아 이런 프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야, 야, 우리 가족이야 지혜니 Gente 다리, 우리 사람이 있다는 점 지혜니 이런 프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My love's put me on the top of the world My love's put me on the top of the world My love's put me on the top of the world I love you You're so cute Why are you so cute? Why would you meet me? Why do you think I'm so cute? I'm so cute How you say it's good You don't say it's good 2, 1 1, 2, 1 1, 2, 1 1, 2, 1 아멘 Falling in lov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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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show you the best 감사합니다.